여러분 그래서 뭘로 했어? 5 더하기? 5 더하기 1만 근데 5를 숫자 5로 안 하고 그렇지 그 센스 있게도 했지 잘 쓰이는 게 재미있는 생일 축하하려고 한다고 일어나 심장 잘 띄고 있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5 더하기 1만이다 해찬 형 머리 그럼 근데 술 마셨지 네 우리 성은 잘 안 나와서 근데 그렇게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막 생각 바르려고 하니까 금주 금주요가 어떡할까? 오늘 뭐 정은정 방송인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었어, 순간 댓글 좀 보고 우와 많이 지내셨나요, 다들 진짜 잘 지났나요 우리도 약간 오랜만에 봤어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이브한 게 그 연집실에서 막 콘서트 얘기하는 거 봤을 때 했어 맞아 이번에도 콘서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탠드 리스트 때문에 좀 싸웠거든요 제가 또 어쩌다 보니 흥분해가지고 커피 쏟았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뭐야 뭐야? 이렇게 하면 살벌하긴 해요 됐다 이거 형 몰라 재민 씨 예? 축하해요 왜요? 콘서트 하잖아요 맞아요 재민 씨 재민 씨 이렇게 나와요 요요요요요요요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저희 사실 진짜 아프리카 저희가 그 네 진짜 뭐 그런 게 없었을 때 일단 일단 영어 어 일단 일단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의 칠드림 콘서트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많이 기다려 아니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약간 정말 기대했다 아 실패하셨다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약간 롤러포스터였어요 진짜 롤러포스터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그래도 더 큰 데에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정말 너무 기대네 아 좋아요 찬이 형 새로운 콘서트 근데 회찬이는 머리가 좀 다 너무 진짜 소리가 많아 이거 지금 필터 껴나서 그래요 아이가 이게 좀 제가 머리를 잘못 말았어요 빨간색 티셔츠랑 같이 아 아 되게 얘기했죠 아 그럴 때 있어 따라 보러야돼 색깔 따라 보러야돼 다 진짜로 문제가 있네요 그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자세가 그 각도 괜찮아요 올라 보세요 괜찮지 않아요? 오 좋은데? 카메라 좀 내려와요 재민이 오늘 재민이랑 같이 빨간색 재민이랑 같이 빨간색 어때요? 재민이 머리 지금 딱 시즌이 핸드폰에서 손가락으로 가리고 안 보이는데 재민이 내일 생일이잖아 뭐 내일 생일이야? 진짜? 내일 생일이야? 내일 생일이야? 뭐 봐요 몰랐어 애기 선물 뭐 받고 싶어요? 뭐 받고 싶어? 생각을 안 해 봤어 아무튼 저희가 안 사주는 걸로? 이제는 안 해 줘 뭐 받고 싶어? 시간 시간 시간이 필요해 아무튼 저희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되게 우리도 한참 이제 이제 대관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을 때 굉장히 막 난 진짜 꿈에도 나왔거든요 나 얘기했잖아 맨탈트까지 그 그 막 난 꿈에 두 번이나 연습으로 왔었어 막 막 잡혔다는 그 꿈이 그 만큼 우리는 진짜 막 예수님이야 이걸 너무 막 기대하고 기다렸던 건데 진짜 막상 현실로 들었을 때 진짜 약간 뭔가 와 진짜 약간 너무 약간 진짜 눈물 날 뻔하긴 했고 약간 그랬는데 아무튼 딱 근데 또 대관에 대관이 받겠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오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튼 우리 진짜 대관된 곳에서 우리는 진짜 너무 롤러코스터였고 아무튼 또 롤러코스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아무튼 굉장히 또 이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드렸던 동안 말 센 상황도 있고 하지만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을 만들어내면서 그냥 인사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들어놨던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놨어요 사실 사실 다 만들어놨던 것도 있어서 그런 거 다시 정리하면서 열심히 무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네는 이미 그곳에서 시즈니 최근에 봤잖아 근데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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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맛보는 느낌 약간 보였어 근데 그게 그게 솔직히 원래 그거 위주였는데 근데 비가 왔잖아 그래서 엄청 젖었거든 그래서 더 뭔가 약간 멋있을 뻔했어 위에가 위에가 아니 안 그래도 천러가 그 무대를 하고 난 사실 연락이 왔어 막 오늘 진짜 멋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뭐냐 뭐냐 하니까 그 비가 다 맞으면서 하는데 마치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거울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바쁜 무대를 해서 느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멋있을 뻔했다고 얘기하고 저도 약간 겸손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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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근데 너무 미끄러워서 나 안 다쳤어 진짜 안 미끄러워져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약간 미끄러웠어 진짜 미끄러웠어 폭죽도 엄청 이렇게 되니까 더 하고 싶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침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해찬 너무 잘생긴 그런 거 있냐고 이해찬 너무 예쁘다 너무 좋지? 아니 파이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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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이 머리 아니었어? 약간 비슷하지? 무안저감 무안저감 그리고 좀 짧았잖아 그때 앞머리가 1차였어 그 머리가 되지 않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 알려드려 알려드려 모든 분들이 그때 그 머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다시 보고 싶은 머리는 지성이 추인컴했을 때 그 파마 머리 보고 헬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봤던 그 파마색 머리는 색깔이 노란색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데뷔하기 전에 처음에 샵을 가서 검정색으로 했었는데 검정색 머리에다가 포마 그때 진짜 허박고구마였어 진짜 진짜 허박고구마 그 소만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허박고구마 방금 엄마가 지성아 좀 앉아 너 좀 안 혼자서 좀 안 아니 진짜 엄마 엄마가 좀 앉으세요 지금 한 느낌 진짜 지성이라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보고 계신 거야? 알겠어요 진짜 지성이랑 지내는 사람이라면 다 진짜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들 앞에서 약간 말 잘 듣는 척해야 돼 말씀하자 어머니도 지성아 좀 앉아야 돼 집에서 가면 나는 항상 그냥 나는 사람에게 강하게 하더라도 가면 한 10분이 지내면 또 지성아 좀 앉자 이렇게 근데 나는 신기하게 난 그런 걸 굴하지 않고 계속 써있잖아 난 지금 그래 진짜 사람들이 안 앉자 그럼 너 버스에 아무도 없는데 서있을 거라고 너 지하철에 계속 서서 갈 거야? 나는 아무도 없어 너 비행기 서서 갈 거야? 아니 걔 옆에 침대 두고 서서 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난 버스에서 또 비행기 나 진짜 어딜 가다 나 눕고 싶은데 나는 어디서든 눕고 싶어 비행기 앉아 있으면 얘는 불편한 거지 그리고 허리가 그럼 비행기에 써있어 그럼 비행기에 써있어 너가 자꾸 나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렌즈야 뛰어 뛰어 멀잖아 진짜 멀어 근데 멀긴 해 저기 회사 화장실 진짜 멀어요 딱 지금 여기 금방 끝이야 금방 끝이야 금방 끝이야 광야 괜히 코드가 낮아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그 뭐지? 더 광야 클럽인가? 응 광야 클럽 더 광야 클럽 생겼잖아요 그거 만들어졌어? 만들어졌어 오일 때 그러니까 우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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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말 꺼내도 되는 거야? 아니야 몰라 말 꺼내도 되는 거야? 근데 광야 광야보다 광야잖아 뭐지? 영어로 하면 이제 광야인데 근데 영어로 뭔가 나 왜 G로 스펠링을 안 했는지 싶었어 광야 광야 생일 축하 광야 광야 하잖아 3대 6인 거 보면 사랑하는 젠이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어떤 타임이 해피 버스테이 나나 야 저것도 우리한테 얘기해줄 수 있어 진짜 이 빈도 아무도 몰랐었어 아니 우리 아니 잠깐만 우리의 메카 선생님이 준비해 주실 때 진짜 역시 자 제대로 노래할까요? 5 6 7 Thank you for the whole wor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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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소원 밀었어? 고양이 맞지? 근데 녹고 있어 근데 뭐지? 빨리 불러 요새 MZ세대 생일 축하하는 거 몰라? MZ세대 몰라 물이 좀 늙었잖아 근데 진짜 빨리 불러 내가 나중에 해줄게 왜 이렇게 불러 좋아 좋아 어 어 어 어 뭐야 진짜 됐어? 야 미안해 아이 아 야 야 진짜 저 원래 이거 안 됐는데 갑자기 왜 됐지 진짜 못했는데 너 이거 원래 안 된단 말이야 아 억울해 너 이쪽으로 흐를 것 같아 그니까 어떤 맛이야? 맛있게 빨리 물어 야 아직 켜져있었는데 야 빨리 물어 오 제리야 나 정말 미친 친구야 진짜 인정 야 근데 진짜 나 궁금하긴 해 엔젓 그 엔젓 셰프 어떻게 안 할 수 있어? 뭐해? 뭐해? 헬카 빨리 옷 베려 아니 아까 내가 그러니까 빨리 물어 애가 이렇게 누웠거든 그래서 나한테 메이크업 한 줄 알았어 내가 메이크업 했지 그래서 늦지 않아요 근데 근데 이렇게 눈이 떨어졌어 눈이 떨어졌어 케이크 고마워요 지금 당황했어요 나 케이크 먹고 싶어 나 케이크 먹고 싶어 나 케이크 먹고 싶어 나 좀 먹고 싶어 이거 맛있어 보여 이거 이게 뭐지? 지금 일어나서 한번 보여줘 맛은 일이고 맛은 일이고 진짜 리스펙해 야 지금 얼굴 안 나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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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MT 세대는 어떻게 생길 축하하나요? 내가 나중에 해줄게 11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려 자 다음 얘기 뭔가 약간 디자인 같지 않아? 너가 그거 한 거 같아 그치 목 많이 달리네 아무튼 그래도 우리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옷이 탔어 약간 카레대원 느낌 저희가 좋은 소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렇게 꼭 오고 싶어서 온 건데 사실 여러분도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재민이 생일 축하해 그리고 우리 일단 팬싸 했잖아 맞아요 아무튼 사실 뭐 진짜 어쨌든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그 세트리스트 미팅을 했는데 정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 기회가 온 만큼 우리도 굉장히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기회를 우리가 꼭 진짜 좋게 만들어줄 수 있게 제일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그날 꼭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돌아다닐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그 온 온 아무튼 이 모든 거를 정말 좋게 느껴질 수 있게끔 우리가 그 공연 두 나를 그쵸? 오늘 그 노래죠? 네 8, 9가 8가 맞아 그때 진짜 쏟아 부어서 보여줄게요 진짜 맞습니다 Let's get it 재민 씨 birthday boy Yeah 한 마디 해주시죠 Yeah 재민 씨 네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? 당연하죠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잘생겨서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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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근데 저기 손으로 진짜 왜왜왜왜 주소 주소 괜찮아요? 주소 괜찮죠 모르겠다 그래 잘 모르겠다 난 말렸어 주소 다는 얘기하지마 아니 근데 근데 저희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안에서 하니까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어 괜찮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저기요 건강하시고 또 화장실 잘 가셔야겠나 혹시 혹시 요즘 식사 잘하는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안 돼? 혹시 뿌염하실 거예요 뿌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안에 검은 머리가 나가지고 우리 또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 머리털이 이제 눈치가 있으면 흰색으로 자라야 된다고 하시는데 눈치 있으면 하얀색으로 자라요 네 어쨌든 간에 모두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 뭐 생일 케이크는 안 먹지만 맛있는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뭐 사줘? 어 어 어 어 아 어 맛있게 드시고 항상 행복한 이와 가득하셨으면 아잇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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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또 뭔가 스태디오 스태디오 얘기하자면 제가 오늘 또 엄청 열심히 썰어고요 별로 아니 아니 여기까지는 이미 제가 좋아하는 곡이 들어갔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다 한다 오케이 열심히 썰어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예시 다음 쪽으로 많이 많이 앞으로 만나봅시다 Let's get it 저는 여러분들은 함성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어 아 아 약간 어디서 많이 불러요 아 아 다 했어요 이거를 다 좋네 여러분들은 함성만 준비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아까 함성 아이디벤 찍을 때 네 파트가 저 있었거든요 네 네 다중일 거에요 그렇지 네 하여튼 진짜 여러분 Let's go 여러분 스태디엄에서 만나요! 기대해봐요! 그때 만나요! 안녕! 버티포이 커줘! 오케이, 렛츠기븐! 경준영! 김준영! 퍼즐을 잘 안 들었어 버티포이? 몇 번째 포이? 에이션? 오케이 끝났어, 뭐야? 안 끝났어,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, 끝났어? 아, 우리 그거 얘기 안 했다 잠깐만, 잠깐만! 우리 그거만 얘기하자, 우리 여러분, 쏘리! 뭐, 진짜? 아, 왜냐면 우리 약속, 약속한 거 진짜 내가 시즌이지 않아? 진짜, 만약에 내가 시즌이지 않아? 어 어 아직 안 끝났잖아! 진짜 내가 시즌이지 않아? 진짜 내가 시즌이지 않아? 여러분, 사랑합니다! 고맙습니다! 안녕!